지금부터 말씀하신 내용이 공개될 예정인데 동의하시나요? 아 네네네 그러면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편안하게 말씀하셔요 이번에 상담 신청하시게 된 이유라든지 안녕하세요 저희 애가 지금 23살입니다 네 23살이고 대학교 재수를 했으니까 재수를 하고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대학교 2학년 때 5월쯤이에요 서류가 끝나고 5월 정도에 학교를 갔다가 10시에 와요 집에 집에 10시에 와가지고 이상하다 너 왜 학교에 10시에 오니 5시 끝나는데 그랬더니 일을 보고 온대요 그래서 일을 보나 보다 그런데 일주일 이상 그런 식으로 늦게 와요 그래서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를 받으면 끊고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대학 친구한테 연락을 했죠 그래서 친구가 우리 딸 상태를 물어봤더니 수업 중에 자꾸 화장실을 10번씩 왔다 갔다 한대요 강의 중에 그래서 좀 이건 심상치 않다라고 해서 제가 학교를 갔더니 집에 수업 중에 거의 잠을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밤을 잠을 못 자게 된 이유도 저는 몰랐죠 왜냐하면 방을 쓰니까 그런데 밤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잠을 못 잤으니까 학교에서는 계속 졸고 노는 시간에 계속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고 교수님한테 혼나고 이런 식이 반복이 된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후에 또 아이가 쓰레기 같은 거를 집에다가 모아다 놓고 자기 방에다 다 갖다 놓고 밥 먹을 때 약간 웃고 그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게 언제적 이야기라고요? 작년 5월에 정말 꿈에도 0.1%도 아이가 이런 질병이 걸렸는지 상상을 못 해봤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 수석으로 학교를 들어갔는데 1학기 때 2학기 때 점수 F가 나온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학교 입학할 때는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2학기 때 성적이 F가 나오고 알고 보니까 자동으로 출석 체크하는 게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들었는데 얘네들이 또 전자결제 출석이 있어요 그걸 못 누르는 거예요 네 이건 심상치가 않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공부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병원을 갔죠 네 정말 저는 빨리 간 거예요 선생님 저는 5월달 그게 초에 나타났어요 근데 사실은 5월달에 초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우리 애를 23년 동안 키워봤지만 이제 점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애는 이게 선생님 말씀대로 어렸을 때부터 누적이 됐고 본격적으로 이게 한 5년 정도 진행이 제 생각에는 진행이 된 것 같고 이제 대학교 2학년 이제 5월에는 그게 저희 눈으로도 확인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아 이건 질병이다라고 그래서 대학병원에 갔더니 처음에 이제 MRI를 찍고 그거 심리검사를 했죠 네 근데 심리검사를 사실 선생님 못했어요 왜냐 아이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검사 용지에 그거를 인식을 못해요 인지를 그것도 두 달 후에 한 거예요 네 근데 아니라 다를까 제가 보기에는 초기 신경증 같은 거로 나온 거예요 네 사실은 병명은 뭐 조연이겠죠 사실은 근데 제가 거기서는 자세하게 이렇게 말을 안 해주세요 교수님들이 저희는 제가 이제 여기 상남심서에 약을 보내드렸어요 오전에는 프로작 캡슐이랑 오후에는 그 아빌로파이랑 프로이머랑 자이프렉스점 이거를 처음에는 이 약이 아니었어요 선생님 네 이 약을 먹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한 두 달 후에 아이가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이상하게 3년 전부터 외식을 안 해요 네 외식도 안 하고 외식도 안 하고 고3 때 사춘기라고 생각을 했죠 네 알고 보니까 이런 질병이 누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제가 보니까 초등 5학년 때부터 미술 예중을 시작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 자절이 너무 큰 것 같고 또 그 예중을 가기 위해서 또 재수를 했고 중학교 올라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못하는 애가 아니었는데 미술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성적이 안 좋으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좀 멀어지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예중을 두 번 떨어졌으니까 그 상처가 아무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중학교를 예술 중학교를 가고 싶어 했는데 네 두 번에 걸쳐서 실패한 거네요 네 근데 그게 영향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몰랐죠 뭐 아이가 뭐 이거로 인해서 질병까지 오려니 생각을 못했고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중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예고를 갔고 네 재미있게 행동했고 원래 뭐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미술도 잘했기 때문에 그냥 명문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겠대요 네 이제 경쟁이 싫은 거예요 아이도 싫고 선생님도 싫고 이 학교가 싫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가 이적까지 제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었지만 제 뜻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그냥 애의 뜻을 한 번 받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지요 아 그게 고등학교 몇 학년 때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에요 1학년 때 1학년 때 네 1학년 1학기 마치고 네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 지금 생각해보면 고1 때 질병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가 시작됐다고요? 질병이 시작된 것 같아요 질병이 고1 때 시작이 된 것 같다 네 5년 정도로 생각하면 그래서 아이가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할 줄 알아서 입문계를 보냈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집중이 안 돼서 성적이 안 나온대요 그러네요 학원을 10군데 옮겨도요 아이가 공부 성적이 안 나와요 공부를 그래도 중상이어서 예고를 가서 공부도 잘했고 미술도 잘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아이를 너무 다그치고 매일 싸우고 끝내는 아이가 이제 뭐 접시까지 집에 던지고 자기도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이만 더 안 좋아지고 나는 왜 공부를 안 하냐 왜 미술을 안 하냐 그런데 이제 입문계 가서도 성적이 안 나와서 끝끝내는 재수 공부를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다시 예고를 보냈죠 네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는 완전 친구가 없는 거예요 1년 5개월 동안 걔가 그 예고를 다니면서 괴롭게 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그랬네요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아이는 미술을 전혀 안 한대요 붓을 안 된대요 공부도 안 한대요 그리고 집에 오면 잠만 자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재수를 했는데도 역시 성적이 안 나와서 학교를 그냥 그런 그런 학교로 갔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1학년 때 학과를 무슨 과를 갔나요 미대를 갔죠 미대 회학과를 갔죠 미대 회학과 네 그랬는데 아이가 그림 그리기가 너무 싫대요 미술이 너무 싫대요 그림이 나오지를 않는데요 너 왜 열심히 안 했냐 이적까지 네가 한 게 있고 재능이 그래도 넌 뛰어난 애였고 이렇게 했는데 아깝지 않나라고 저는 굉장히 다 고쳤고 재수 기간에는 아이가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한의원을 가서 약을 먹고 상담치료 1년을 했어요 근데 그때 뿐인 거예요 차라리 고1 때 한 그냥 병원은 일반 병원 가서 좀 진료를 받고 그랬을 걸 전혀 저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었어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힘들게 학교를 갔는데 원하는 학교를 갔는데 왜 얘가 학교를 그만뒀는지 그리고 그때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남들이 자기 욕을 막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애들이 우리 애가 키가 크고 예쁘고 그래서 질투를 느끼나? 좀 그런 줄만 알았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얘를 좋아해서 질투를 느끼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들이 내욕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막상 정말 그때는 무시했는데 대학교 2학년 1학년 때 이제 5월 달에 발병을 한 후에 지하철에서 남이 자기 욕을 한대요 과에서도 수업을 중인데 수근수근 거리고 자기 욕을 한대요 그러네요 삐질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고 집에 와서는 밥 먹을 때 혼자 웃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밖에 나갔다 왔다 왔다 열 번을 해요 그랬네 밖에 외출했으니까 가게 갔다 편의점 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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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정말 치워주면 또 그러고 치워주면 또 그러고 하다못해 중학교 때 가지고 있던 참고서까지 다 가지고 있어서 베란다에 다 빼고 다 채워놨어요 네 못 버리게 자기 물건 그리고 엉뚱하게 공부 그렇게 안 하면서 서울대 간다고 그러고 그랬네요 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일일이 다 솔직히 한 4, 5년 동안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겠지만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아이를 심한 욕설이나 뭐 그런 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어머니께서 많이 꾼을 냈다는 거네요 그렇죠 욕설하고 때리고 많이 그랬죠 왜냐 공부도 안 하고 조금만 가면 되는데 다 왔는데 근데 그때 제가 질병이라고 생각했다면 선생님 그러지 않았겠죠 네 네 나의 건강이 최고지 근데 조금만 가면 돼 되는데 네 이제까지 5학년 때부터 너가 5학년 입시를 하면서 아팠거든요 몸이 약해서 그렇지만 얘가 미술 그 회화정신 상이 최상이었거든요 아 그런데 조금만 조금만 가면 되는데 고등학교 때도 성적이 나쁘지 않았고 그랬네 그런데 이런 질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지만 했더라면 제가 이래지나 병원에 갔을 텐데 아무래도 부모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희가 또 아빠랑 저희 남편이랑 자주 싸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전혀 싸우지 않고 사이가 사실 좋은 편이고 예를 때문에 교회도 다니고 주말에는 거의 그 초등학교 아이 케어하는 거 마냥 거의 모든 생활을 거의 24시간 같이 해요 거의 왜냐하면 혼자 두기도 그렇고 밥 같은 것도 그렇게 요리도 잘해서 먹던 애가 혼자 나는 밥을 잘 안 꺼내 먹더라고요 따님이 형제가는 어떻게 되나요? 형제가 있나요? 형제가 외동딸이에요 외동딸이에요? 네 그냥 착하고 순하고 그냥 예쁘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순해서 너무 너는 복이 많다 순하고 착하고 예쁘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키워보니까 그러네요 안항을 좀 하고 그런 애들이 좋지 나중에 이렇게 크게 제가 때리고 공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적용이 많이 생겼어요 얘가 막 접시도 던지고 상해서 막 허무한 소리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이제 그런 질병이 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작년 5월에 내가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욕한다 하고 집에 오면 그 다음에 실실 웃고 그 다음에 또 집에 와도 가만히 못 있고 편의점에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열 번도 넘게 또 들락날락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어머님께서 걱정이 돼서 학교에 따라가 봤더니 학교에서 계속 엎드려서 잠만 자고 네 그런 모습을 보였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신과에 데려가셨을 것 같은데 언제 데려가셨어요? 제가 그게 5월 초에 있었던 5월에서 5월 작은 병원에 갔더니 약을 일주일 저두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우리 애가 그랬어요 한 4월 정도에 엄마 나 이상해 정신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 나 이상해 그래가지고 신경과에 한번 가봐라 네가 엄마 바쁘니까 내가 잠을 못 자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거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질 이런 이런 질 이 병증이 생긴 후에 내가 네 네 5월 말 정도 6월 초에 데리고 갔어요 대학병원을 네 가서 심리검사하고 MRI 찍고 네 MRI에서는 약간 뇌가 약간 축소된 게 조금 있대요 사실은 얘는 이런 게 조금 있대요 네 약간 있고 이제 다른 거 피검사 기타 등등 그리고 심리검사 했더니 심리검사도 사실 두 달인가 세 달 후에 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네요 두 달인가 세 달인가 기다렸었네요 네 했다가 그것도 갠신이 했어요 그랬네요 그것도 하루에 열 문제 하고 거의 뭐 학교 수업은 따라가지 못했고 학교를 가서 얘를 처음에 학교를 이제 다른 데 갈까봐 저는 이제 어제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아침에 얘를 학교를 데리고 갔는데 야 저를 하면 학교 40분이면 갈 거를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 계속 반복되고 학교에서 또 데리러 가면은 학교에서 집으로 안 오려고요 곧바로 그래서 택시를 태워가려고 택시를 태서 이렇게 가려고 왔는데 그때는 택시를 내리려고 그랬어요 도중에 문을 열려고 그래서 이거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2번 꺼지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근데 그 말 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는 학교 친구들이 너무 소중해 그런 얘기 그런 거 보니까 초등학교 어마어마 때부터 미술을 안 하고 놀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데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이 그랬네요 부모로서 눈물 나오죠 제가 하여튼간 그래서 입원은 안 시키고 그냥 병원에 외래로 다니면서 진료를 받으신 거네요 그리고 처음에는 동네에 있는 의원에 데려갔다가 그 다음에 대학병원에 데려가서 MRI도 짓고 심리검사도 받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다녔나요 처음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갔다가 두 달 정도에 2주일에 한 번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갔지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빨리 자랐다고 우리나라 애들은 약 먹는 애들은 전국 한 15%밖에 안 먹는다 너무 다행이다 그러면서 정말 놀랍게도 두 달 후에 아이가 호전이 됐어요 그리고 방학 때 그동안 잠을 못 잔 건지 신생아처럼 잠을 자더라고요 네 24시간이면 20시간에 잠을 자서요 두 달을 그랬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월에 이제 제가 복학을 했죠 2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 복학을 했는데 아 놀랍게도 정상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은 정상이라고 볼 정도로 교수님이 너무 놀라더라고요 그랬 어떻게 너 복학을 했냐고 근데 이제 겉으로만 복학을 한 겉으로만 이제 호전이 된 거지 저희는 알죠 집에서는 그런 증상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수업을 따라가기가 저 지금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러네요 이해가 안 돼요 2학기에 복학해서는 겉보기에는 학교를 잘 다녔다 그 이야기네요 그럼요 잘 다녔죠 뭐 그러니까 뭐 정상적으로 제 시간에 학교에 가고 집에도 제 시간에 오고 네 그랬어요 네 성적은 어떻게 나오던가요 성적은 다 성적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제가 교수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원래 미술이 회화를 잘하는 이었지만은 그 정도로 안 나오죠 졸업 작품도 사실은 형편은 없었지만은 이제 옆에서 좀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그런 미술 그 리포터 쓰는 거 있죠 사실 그거는 저희가 다 아빠가 다 도와줬어요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 리포트를 다 도와줬다는 건 작년 2학기 때 이야기예요 아니면 보증아 들어갈 때 작년 2학기 때 리포트를 다 도와줬다고 그래서 점수는 사실 나쁘지 않았죠 나쁘지 않았어요 중위권 상위권 중상위권 어느 정도 중위권이죠 중위권이죠 평점으로 몇 점인지 기억하셔요 다행히 3점은 없더라고요 3점은 넘고 네 원래는 얘가 수석한 해였거든요 선생님 예예 그랬네요 원래는 수석하려 했는데 그래서 그래서 아이가 이제 요번에 사실은 우리 애아빠는 1년 동안 이제 학교를 졸업 이제 2년을 마치고 쉬자 그랬죠 아이가 이제 전문대를 갔으니까 원래 2월에 졸업한 거예요? 2월에 졸업을 했는데 이제 1년은 쉬자고 네 왜냐하면 이거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아이가 무기력증에 빠지고 이제는 질병을 이제 치료하자면 자기 그 자아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자기가 더 힘들어할까 봐 일단은 편입을 하자 다행히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라고 그랬죠 편입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그래도 괜찮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다행히 다행히 기숙사도 한번 옆에 같은 질병을 얻은 엄마가 기숙사에서 한번 넣어라 이참에 넣었어요 넣었는데 처음에 너무 걱정을 했어요 근데 생각지 않게 너무 적응을 잘했고 이제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생활을 해보니까 고마운 것도 느끼고 다른 세계에서 사는 친구들 그리고 엄마를 싫어했는데 엄마를 이해하는 쪽 그런 면도 생기고 다른 애들한테 그런 것도 질문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다행히 미술은 좀 나아졌어요 사실은 근데 여전히 그 인지 면에서는 거의 제가 보기엔 뭐 30% 정도는 돌아오지 않았다 싶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것도 오늘 제가 전화드린 것도 그 인지 면에서 어느 정도 돌아오는지 어떤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사실 궁금해요 아이 생활하는 거는 남들이 봐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는 뭐 친구도 안 만나고 꺼리는데 지금은 자기가 모임을 만들어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 소중한 걸 아니까 모임을 만들어서 뭐 술도 마시고 엊그저께는 뭐 캐리비엄에서 하루 종일 놀러 왔다 왔고 뭐 다 그래요 그건 원래 1학기 2학기인가요? 네 방학 중에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 오고 아이들하고 술도 가끔 먹고 원래 1학기에 성적은 어떻게 나왔어요? 이번에 성적은 뭐 좋지 않았죠 사실은 왜냐면은 얼마 정도? 평점이 어느 정도인가요? 3점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거는 다른 거는 하나가 D가 나왔는데 D가 그게 교양인데 그게 완전 그 글쓰기와 말하기 있잖아요 선생님 일부러 그걸 들어봤어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다른 거는 그냥 삐뿔? 시뿔? 삐뿔이 세 개 나오고 뭐 그 정도 근데 D가 하나 나오기 때문에 이제 확 깎였죠 그러니까요 화과는 여전히 회화과고요 네 그쵸 회화과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본인이 새로 편입한 학교에는 만족하고 잘 다니고 있고 친구들하고도 잘 사귀고 있고 그런 모양이네요 같이 방학 때 돼서 놀러도 친구들하고 놀러도 같이 다녀오고 했다는 거 보니까 지금 잘한 모양이네요 그 애들하고는 거기 애들하고 놀러 간 건 아니고 전학교 애들하고 놀러 갔고 그 편입했는 그 아이들이 되게 순하고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애들이 수준도 괜찮고 너무 착하고 또 착한 친구들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지금 상태에 자기가 질병을 앓고 약을 먹고 있어도 지금 이 상태 너무 좋대요 왜냐하면 좋은 친구 만났고 공부도 열심히 그런 자기가 미술을 싫어했는데 앞으로 뭐 작가 활동도 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도 비추고 그 보건소에서 이제 무슨 그런 뭐 강의 같은 거 있으면 잘 다니고 보건소의 그 그 사회복사님하고도 유대관계도 너무 좋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부모님도 그리고 저희 남편은 거의 뭐 착 붙어서 매니저처럼 애를 관리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네요 1학기는 기숙사 생활했다고요? 네 1학기 때 기숙사 생활했어요 아 따님 딸이죠 따님이죠 네네 딸이요 기숙사 생활했고 기숙사 생활도 본인이 잘 적응해서 잘한 모양이네요 뭐 처음에는 울고 좀 싫다고 그러긴 했는데 학교 간 인천이니까 2시간 가량이니까 사실 집에서 다니는 게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엄마랑 떨어져 보는 것도 얘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옆에서 잔소리 이게 다 원인이 선생님 말씀 중에서 많이 있지만 잔소리가 너무 심하고 아이가 아이가 행동이 느리고 뭐 하니까 결정을 제가 빨리빨리 하고 아이를 다그치고 혼내키고 이런 게 많았어요 하다못해 옷 색깔도 마음에 안 들면 제가 다그치고 그러니까 자기 너무 편했겠죠 근데 제가 제가 생각해도 아 부모로서의 너무 정말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너무 정말 잘못한 게 진짜 많더라고요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네요 뭐 많이 좋아진 거죠 1년 지났어요 선생님 5월, 6월이니까 지금 거의 딱 1년 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는 다행히 약을 생명처럼 먹고 있어요 네 본인이 약을 잘 챙겨 먹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생명처럼 먹으라고 그렇고 생명처럼 네 저는 항상 그렇죠 이거는 생명처럼 먹어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너가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너무 너는 좀 문재인 아프네야 그런 걸 너무 또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안 좋은 거라고 하긴 해요 그렇지만 또 선생님 말 들어보면 자기가 이 질병을 이제 끝까지 저희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연이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런 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받아들이게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자꾸 중간중간에 조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의사선생님께서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내리셨나요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 영어로 밑에 써 있고 신경 이런 거는 딱 보니까 무슨 신경 아 뭐라 하더라 조현이라는 말씀을 단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선생님 그래요 제 생각에 제 생각에 다음에 언제 어머님께서 주치의 선생님을 뵈러 가시게 되면 진단병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어떤 건지 그런 것도 좀 물어보시고요 진단병하고 제일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어떤 건지 그런 거 한번 물어보셔요 사실은 좀 겁도 났어요 심리검사에서는 영어로는 조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영어로는 나오는데 그게 무슨 정신병 이렇게 이상하게 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신 환 선생님 아시죠 영어로 영어로 사이코시스 네 스키조프레니아 네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렇게 써 있었던 것 같아요 S자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S자로 말하고 쓰여 있었어요 사실은 선생님은 사실 궁금했어요 우리의 진단명이 뭐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저도 겁났고 선생님도 의사 선생님도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한 번도 그런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렇게 말을 쓴 적도 없어서 그래서 선생님한테 요번 주에 병원에 가서도 그랬죠 선생님이 어떤가요 지금 그랬더니 아이는 병원 질병이 나타나고 그래서 가장 빠르게 온 너무너무 좋은 케이스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고 얘는 먹는 이 먹는 약 새알 먹거든요 선생님 얘는 굉장히 빠르게 왔고 약을 빨리 찾았다 그랬어요 음 아까 그 약 이름 새알 이야기 처음에 해주셨는데 보니까 프로작 네 아까 프로작 명밀히 먹는지 혹시 아셔요 프로 프로작이 선생님 그 투여량 일이고 20일 총량 1g 아닌가 2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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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작 그 다음에 또 프로작하고 또 아까 뭐 먹는다 했죠 또 하나가 뭐죠 아빌리파이정 10ml 아빌리파이 10ml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프로이머정 0.5 프로이머 프로이머 프로이머정 0.5 프로이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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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하여튼 0.5 그 다음에 자이프렉스정 5g 5mg 자이프렉사 5mg 사실은 선생님 이 약을 먹으면서 두 달 후에 네 예 처음에 약에 대한 부작용 약에 대한 부작용 저는 생각도 못했고 의사선생님 말씀을 안해줘서 그 밤에 제가 그 대학병원 응급실 두 번을 갔어요 사실은 아이고 놀라셨네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한 번 쓰러졌어요 저혈압으로 와가지고 아 그랬었네요 두 번이나 응급실 갔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한 번 넘어졌고요 알고보니까 이 약이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랬었네요 그래서 이 약 중에 한 약 중에 하나가 그 그 그 그 몸 굳어지는 병 있죠 선생님 예 예 그 환자 루게리 뭐 루게리가 아니라 뭐 하나 있죠 네 그 질병 중에 하나 약을 먹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아마 아마 제가 볼 때 뭐 추체외록의 부작용이 조금 왔던 모양이네요 네 우리 추체외록의 부작용을 가성 파킨슨병 부작용이라 하거든요 아 맞아요 파킨스 약을 지금 먹고 있는 거 그러니까 겉보기에 파킨슨병 환자처럼 보이는 그런 부작용이 온다 해서 가성 파킨슨병 부작용이라 하는데 그게 이제 추체외록의 부작용이에요 몸의 근육계통으로 부작용이 와서 근육이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경직이 된다거나 또는 떨린다거나 그런 부작용이 오죠 그런 게 좀 당시에 약 먹고 한 두 달째 세 달째 그런 게 조금 심했던 모양 맞아요 선생님 있었어요 네 그랬었네요 그래서 저희는 뭐 깜짝 놀랐죠 뭐 네 그리고 제가 그 상담 신청하실 때 이야기를 들으니까 들어보니까 그 지능이 심리검사에서 낮게 나왔던 모양이 돼요 낮게 나왔어요 선생님 얼마로 나왔던가요 제가 보기에는 70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70에서 90 사이 어머님께서 원래 어릴 때 애가 초등학교 다니고 쭉 할 때 그때 당시를 이렇게 회상하자면 애가 지능이 보통인 편인가요 좋은 편인가요 좀 덜 좋은 편인가요 좋지는 않았죠 좋지는 않아요 네 그건 알죠 제가 제가 보면은 수학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 얘기를 알죠 제가 보면은 지능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애가 뭐가 느려요 뭘 따라가면 느려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공부를 너무 못하고 그러지는 또 않았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뭐가 느리긴 느렸어요 뭔가 느리긴 느려요 지금 이제 어머님 말씀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능지수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100이거든요 네 평균이 100이고 그 다음에 90에서부터 시작해서 114일을 우리가 정상 범위라고 해요 네 90에서부터 114일을 정상 범위라 하는데 보통 그러니까 보통 지능이라고 하죠 지금 따님 경우에 어머님께서 보시기에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다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아이큐로 따지자면 한 90 정도가 된다든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활성기가 되게 되면 조현병이든 초울증이든 이런 정신질환이 와서 활성기가 되게 되면 주의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주의 지속 시간이 떨어지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시기에 이제 일시적으로 지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 하면 보통은 지능검사에 보면 활성기 때는 이전에 비해서 지능이 한 10에서 20 정도 떨어져요 보통은 그러면 그런데 이 지능은 계속 그렇게 떨어지는 거냐 아니 활성기 지나고 나서 다시 회복되면 그 지능도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그 지능도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활성기 때 또 병원에 가서 지능검사를 할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뭐냐 하면 활성기 때 심리검사를 받을 때 랍도 형성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심리검사자 하고 랍도 형성이 안 되면 심리검사자는 뭐 기계적으로 심리검사를 막 하고 애는 지금 하기 싫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협조가 안 되는 상태에서 검사자가 막 기계적으로 막 검사를 하게 되면 지능이 훨씬 더 떨어지게 나오죠 엄청나게 뭐 뭐 30점이 아니라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 제가 심리검사를 해봤더니 다른 병원에서 불과 한 서너 달 전에 IQ 70 나온 친구가 제가 검사했더니 130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IQ 70이 나왔다는 건 그 무렵에 랍도가 활성기에다가 본인은 검사할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검사를 시키니까 본인은 뭐 쉽게 표현하면 알아도 대답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항을 했겠죠 그럼 이거를 사실은 검사 불능 이렇게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협조가 안 돼서 검사가 정상적인 검사가 불능이다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 그냥 점수 나온 거 가지고 그냥 결과 보고서를 내니까 IQ 70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몇 달 지나서 제가 검사해 봤더니 IQ 130이 넘는 애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때때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학병원에서 심리검사를 받고 너무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 지능이 너무 떨어지게 나오고 하니까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감안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는 병의 증상이 심한 시기 이 시기를 우리가 활성기라 하거든요 병의 증상이 심한 시기에는 지능이 떨어지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주의 유지도 안 되고 등등 하니까 지능이 10점 내지 20점 정도 떨어지게 나오거든요 고른 게 있습니다 하나 또 하나는 검사자하고 협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자기가 검사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라든지 이 검사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억지로 앉아서 검사를 하게 되고 이러면 협조가 안 되거든요 이 검사에 협조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지능이 10점 내지 20점 이상 또 더 떨어지게 나와요 그러니까 심하면 아까처럼 극단적으로 60점 이상 더 떨어지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활성기 때 그래서 이제 때때로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때 당시에 나왔던 지능검사 결과가 아무래도 믿없지 않다 우리 딸이 아무리 지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새로 검사를 한 번 받아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새로 검사 한 번 받아보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새로 검사를 받을 때는 어떨 때 받아야 되느냐 상태가 좋을 때 받아야 되죠 그리고 따님이 따님이 학교 생활 적응도 잘하고 컨디션이 좋을 때 상태가 좋을 때 그리고 본인도 자기가 검사 한 번 새로 받아 봐야 되겠다 옛날의 검사 결과가 좀 너무 진짜 자기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 같지 않다 너무 험악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상태가 내가 이렇게 검사를 받을 의지 의욕이 있을 때 받아야 돼요 그러면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시에 따님의 지능이 70 정도 나왔다 하면 물론 이제 자세한 거는 그 검사 결과지를 좀 더 다 보고 저도 판단을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당시에 70이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다시 검사를 한다든지 하면 아마도 IQ 9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라고 제 입장에서 추측이 되네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선이 70에서 90 정도 나왔는데 우리 아이가 그 한 그 한 100 정도는 됐었거든요 IQ가 근데 그러네요 예 그래서 100 정도 했어요 예 아이가 원할 때 그냥 한 번 더 지금은 아니고 의사 선생님은 권하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저기 또 한 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어? 굳이 그걸 왜 하려고 하냐고 그랬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죠 심리검사 받고 쇼크 먹었는데요 사실은 근데 굳이 왜?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뭘 하냐고 그러는데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다른 분들 제가 아는 지인분들은 해보라고 계속 그래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아무튼간 그거는 우리 아이랑 좀 상의해서 조금 해보는데 제가 더 궁금한 거는 이게 원래대로 100%는 안 오는지 제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100% 회복이 되느냐 네 100% 회복 돼요 100% 회복 아 그래요? 우리가 조현병이나 조울증이 와서 지능이 떨어지는 거는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사회생활에 일상생활에 다시 복귀를 하고 해나가면 100% 회복이 돼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치료를 제대로 안 받아서 집에만 계속 틀어박혀서 지낸다든지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사회생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자포자기 한 채로 세월을 뭐 오랜 세월을 보낸다 또 치료도 안 받고 오랜 세월을 보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능이 퇴화가 되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 복구되는 데에는 이제 뭐라 그러나 어려움이 많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세월을 정말 10년 내지 20년 동안 완전히 치료도 안 받고 완전히 사회에서 고립되어 지내고 그렇게 황폐화돼서 지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지능 저하가 오는데 그렇게 저하된 지능이 나중에 돼서 회복되는데 조금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하는데 지금 따님처럼 일시적으로 활성기가 왔다가 그 다음 왔지만 그 다음에 다시 학교도 다니고 지금처럼 친구도 사귀고 등등 이렇게 되면 전부 다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지능이 못해질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약은 이제 뭐 끝이 않고 꾸준히 먹는다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되죠 약을 꾸준히 드셔야 되죠 선생님도 뭐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부작용 그거 있잖아요 다시 출현되는 거 네 네 재발을 하는데 윤선 선생님이 그러시대로 재발을 너무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사실은 재발을 네 당뇨나 고혈압도 먹다 보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개념을 생각을 해야지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들 입장 비슷한 부모님들 입장을 이렇게 들어보면 재발이라는 말만 들으면 정말 경기를 일으켜요 그러네요 네 옛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그런 마음가짐을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건지 저도 부모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인지력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상담을 좀 계속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인지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조현병이나 조울증이 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약물치료도 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심리상담도 받고 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학교를 다닌다든지 취직을 해서 직장을 다닌다든지 이렇게 자기 어떤 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에서 친구 관계가 있고 이러면 이제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본인이 학교에 다시 편입해서 학교도 다니고 있고 또 다행히 친구들 이전 친구들하고 여행도 다니고 또 지금의 학교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있고 기숙사에도 잘 적응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좋은 거죠 사회로 이제 복귀하는 데에 성공적으로 지금 다시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요소고 약 꾸준히 드셔야 되고 이제 할 수만 본인이 희망하고 본인이 심리 상담을 받기를 희망한다면 꾸준히 심리 상담을 받으면 이게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렇죠 그럼 아이를 좀 얘기를 해봐서 저는 하여튼간 병전이랑 병후랑 무진장 가족 관계가 많이 진짜 틀려졌어요 너무 가족이 뭐라고 할까 교회도 같이 다니고 가족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좋은 일이네요 지금 따님하고 이제 심리 상담을 한다면 하나 짚어봐야 될 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 고무렵이 따님한테 많이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가 지금 생각해도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재수까지 어떻게 그렇게 아이가 생활했을까 지금 저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고 보니까 야 제가 어떻게 저렇게 저걸 이겨냈을까 그러니 질병이 안 오나 그런 생각까지도 해봐요 제가 저라면 못했을 것 같은데 미안한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지금은 사이가 좋지만 쟤도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많겠죠 중간중간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잊어버리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문득 문득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대학교 때 그리고 뭐 그런 얘기 해요 잊어버리자 하시기보다는 그래 속상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 내 들어볼게 하고 자기가 다 이야기하게끔 자꾸 이렇게 기회를 줘야지 계속 이야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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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하시고 왜냐하면 지 마음속에는 힘들었던 이야기 속상했던 이야기 화났던 이야기 서러웠던 이야기 이게 지 마음속에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제 본인이 실컷 자유롭게 하도록 해서 이게 속에 있는 걸 다 그집어 내줘야 돼요 그래요? 근데 나는 생각하지 말자 이거는 생각하면 나쁜 병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 잊어버리라고 그러죠 그렇네요 그렇네요 근데 그게 생각하지 말자 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속에 마음속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에서 썩어요 제가 이제 비유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젖은 수건은 햇볕에 말려야 됩니다 젖은 수건을 장롱 속에 넣어두면 썩습니다 하거든요 마음속에 넣어두면 썩어요 그 안에서 계속 탈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꺼내야지 돼요 자꾸 꺼내게 꺼내서 이야기를 하게끔 해야지 돼요 그럼 얘기 잘 들어줘야겠네요 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 잘 들어주셔야 되죠 그렇죠 이야기를 꺼내면 그래 이야기 꺼낸 김에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실컷 해봐라 내가 들어볼게 하고 들어보셔야 되고 들어보다 보니까 이건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미안한 마음에 들면 미안하다고 사과하셔야 되고 지 마음을 위로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사실은 부작용이 좀 많이 과자 같은 거 공자리에 과자 종류별로 10개씩 사오고 엄청 그래요 그랬었어요 근데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네요 그 물건 같은 거를 그렇게 사는 애가 아니었는데 백화점 가서 뭐 고액도 사기도 하고 그래서 따님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이제 다음에 의사 선생님께 진단명을 한번 물어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조현병일 것이다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진단이 불확실해요 조현병일 수도 있고 조울증일 수도 있고 또는 두 개가 겹쳐서 조현정동일 수도 있고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조울증이지 않을까 싶은 오늘 어머님 하신 말씀에 더 자세히 이야기해야 되지만 조울 특성이 있는 것 같다 싶은 왜냐하면 심하게 우울했던 시기 하루 막 20시간씩 잠자고 이런 심하게 우울한 시기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물건을 많이 사고 뭐를 밖으로 다니려 하고 이런 시기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 두 달 전에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랬네요 어떤 약 먹고 나서 한 몇 달 전에는 너무너무 기분이 막 너무 충동정정도 너무 기분이 좋아 야 너 왜 이렇게 흥분을 하냐 근데 지금은 좀 조용히 하고 평범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까 진단을 의사 선생님께 못 물어보는 이유가 혹시라도 조현병이라고 할까봐 겁이 나서 못 물어보신다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어머니께서는 속으로 이거 조현병 아닌가 하고 짐작을 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런 거 비슷한 내용을 막 시비이고 뉴스고 많이 봐가지고서 책자에도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선생님은 일단은 굉장히 약하게 온 애다 초기에 왔고 뭐 그래서 약을 먹어서 회복을 됐는데 아무튼 불안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질병이 어떤 그래서 어머니께서 진단명을 의사 선생님이 조현병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까봐 어머니께서 겁을 내서 못 물어보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다음에 의사 선생님께 용기를 내서 물어보셔요 우리의 진단명입니까 그럼 그래 이게 친구들 주위에 보건소에 가서 같은 질병을 저기 아는 동료들 있죠 친구들을 또 만나기로 한 번 했어요 조금 지근 꺼리는데 그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취진생인데 같은 엄마 보건소에서 아는 엄마인데 한번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우리 아이 엔터는 그 윗가정이니까 한번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만나게 해주면 좋을까 해서 저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네 본인한테 항상 어떤 계획이나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으면 본인한테 물어는 볼 수 있죠 물어봐서 본인이 만나겠다 하면 만나게 해주면 되고 본인이 싫다 하면 그래 알았다 하고 거기서 멈춰야지 되고 그렇게 되죠 아이 결정을 존중해 줘야 되죠 그럼요 그러면 항상 본인한테 물어보고 본인이 선택하게끔 해줘야 되죠 교회 가는 것도 그렇고요 그럼요 교회 가는 것도 자기한테 교회 같이 갈래라고 물어보고 싫어라고 하면 그대로 존중해 줘야 되고 같이 갈게 하면 같이 다니시면 되고 항상 본인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아 그리고 이 질병 앓고 옛날에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엄마가 말도 안 하고 엄마도 싫어했는데 조금 제 생각에 애기가 된 것 같아요 애기 맞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질병이 오면 팔성기가 오게 되면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애들이 일시적으로 어린애처럼 되거든요 어린애 같은 짓을 많이 해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뭐를 요구하는 것도 아주 심지어는 어느 정도 어린애 짓을 하느냐 하면 엄마 옆에 같이 자겠다 엄마 아빠 자는데 사이에 낑겨 자겠다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땐 저는 데리고 자라 해요 그래서 엄마가 1년씩 2년씩 옆에 데리고 자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어린애 짓은 아니에요 엄마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라고 하는데 어린애들이 부모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 이야기는 그럴 때 그거를 그냥 들어주라는 거예요 꼭 꼭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래 하고 애 다시 키운다 생각하고 그러면 애들이 다시 커요 다시 크는데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십사 하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거를 요구하느냐 네 나이에 맞게 행동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겉보기에는 스물 몇 살로 다 컸지만 그 마음은 아직 어린애 같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같아요 네 초등학교 6학년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같아요 그 시절에 본인이 받고 싶었던 거 못 받은 게 있는 모양이죠 네 많이 못 놀고 그리고 친구랑 못 놀았던 거 그리고 에버랜드 캐리비언 가서 내가 이 좋은 거를 왜 10년 전 입시하느냐고 못 간 거에 대해서 되게 막 환탄스러워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막 그래요 지금이라도 많이 다니라 해야 되죠 지금이라도 많이 다니라 네 애기마냥 머리띠 사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같아요 그래 이상해 이거 뇌 때문에 그러나 저는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사실은 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게 오히려 더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병이 안 오더라도 어른들 중에 다 큰 어른인데도 인형 사는 거 좋아하고 장난감 사는 거 좋아하고 또 학용품 같은 거 사는 거 좋아하고 그런 어른들도 꽤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건 왜 그러냐면 어릴 때 그걸 못 누렸으면 커서라도 누리고 싶은 게 사람의 기본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제가 어릴 때 저런 데 놀러를 많이 못 가봐서 그게 지금 지한테 마음에 좀 한이 됐구나 지금이라도 실컷 놀러 다니라 해야 되겠다 하고 허용해 주시면 돼요 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선생님 어느 정도 지나면 어른처럼 되나요? 아 그럼요 다시 자라죠 애기처럼 뭐 해달라 그러고 뭐 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왜 자꾸 물어봐요 뭐든지 사사건건 어떤 걸 물어봐요 예를 들면은 뭐 이거 사도 돼? 막 물어봐요 만원짜리 이하여 아 그거 니가 알았어요 어른인데 그런 것까지 엄마한테 얘기하냐고 그게 어떨 때 많이 물어보느냐 어릴 때 혼이 많이 나고 자란 애들이 나중에 되면 사사건건 물어봐요 왜냐하면 허락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사거나 허락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또 혼날까봐 항상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혼날까봐 겁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릴 때 혼이 많이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더 이상 혼내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뭐든지 니 뜻대로 해라 라고 하고 어찌 뜻대로 했을 때 그래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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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고 혼내지 마셔야 돼요 엄청 혼내고 딸 하나 알아서 엄하게 키웠거든요 자기는 외동딸이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본대요 너도 외동딸 같지 않아 너 진짜 형제 많은 집에서 큰 애 같다고 애들이 그런대요 근데 사실 외동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재가 심했고 제가 너무 혼내켜서 아이를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건건 물어본 원인도 있구나 그랬네요 그래서 이제 그랬네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제 느낄 때 어머님께서 그래도 이제 제 동영상을 많이 보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애를 대하는 태도를 좀 달리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애한테 잘해 주려고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하여튼 이뻐해 주시고 다시 키운다 생각하고 오래 하시면 돼요 어린애 같은 짓 하더라도 다 잘 받아 주시고 오래 하시면 돼요 그래 이제 오늘 상담 시간이 지금 이제 시간이 한 40분 이상 지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할까 싶은데 어머님께서 처음 오늘 상담 신청하실 때에 궁금해서 상담 받으시고자 했던 내용이 오늘 상담 시간이 다 다루어졌나요? 아 네 오늘 이제 아이큐 문제 아이큐 문제 인지검사 네 그런 거에 저기 사실 쪼꼬 받았거든요 70에서 90 그거 나와가지고 아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사실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네 그러셨네요 네 그러고 이런 증상들 아까 애기 같은 증상들 뭐 그런 거 그런 거 있다고 하니까 너무 이상했거든요 이 아이큐 떨어져서 그런가 뭐 별 생각을 다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증상 물어보 그런 그게 해소가 많이 됐어요 그러셨네요 그리고 그래 이제 다음번에 저하고 만약에 한 번 더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 네 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고 싶은가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진단명을 선생님이 물어보라고 하니까 네 진단명이 이제 확실히 이제 내려지면 그 진단명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앞으로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죠 저는 이제 사실 물어봐서 안 물어봤거든요 그냥 우리 애 무슨 약 먹어 그러면 뭐 신경증 약 먹는다고 안정제 뭐 그런 거 먹는다고 얘기를 했고 사실은 더 궁금한 거는 이런 거를 오픈을 교회에서는 제가 신경과 약 먹는다고 오픈을 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약 먹는 걸 봤나 봐요 그래서 그냥 뭐 정신과 약 먹는 애들이 요즘 하도 많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오픈이 됐대요 그냥 뭐 이거 먹는다고 근데 먹는 애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뭐 자기도 먹었다 뭐 자기 친구 친구도 먹었다 뭐 사촌동생도 먹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 젊은 애들이 뭐 그거를 뭐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인대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다행이긴 하지만 이제 병명이 만약에 좀 정확하게 좀 됐다 그러면은 저는 좀 고민인 거죠 이제 그거에 대처해서 제가 이제 모든 거를 좀 알아봐야겠죠 그러시네요 사시는 지역이 서울이시죠 네네네 서울이실 것 같으면 서울 쪽에는 이 정신장애 관련한 단체들 교육들이 계속 활발하거든요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서울광역시청도 있고 그런 데 가입하셔도 좋고 심지회라고 하는 단체에 가입하셔도 좋고 또 국립정신건강센터 같은 데도 있고 하니까 어디든지 검색을 하시고 그래서 어딘가에는 단체에 소속 되셔야 되고 교육을 들으러 다니셔야 되고 하거든요 검색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인터넷 신문 마인드포스트라고 있어요 마인드포스트요? 네 마인드포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거기 신문 기사들이 쭉 나오는데 그 기사들을 쭉 읽다가 보면은 아 이런 게 있었네 나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마인드포스트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십사 권해드려요 네 네 그리고 다음에 의사선생님께 진단명 꼭 물어보시고요 네네네 제가 볼 때는 조울이 같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조울 쪽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진단명 꼭 물어보시고 다음에 진단명 꼭 물어보시고 나면 필요하다 싶으면 저한테 상담 신청을 다시 한번 더 해주시고요 네네 그래 하셔요 그래 이제 오늘 상담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상담 소감이 어떠신가요? 인터넷으로 사실은 지인한테 좀 소개받고 선생님 인터넷 남편하고 저녁마다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뭐 처음이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냥 병원 다녀서 약만 먹고 뭐 이런 치료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랑 또 이 원인을 잘 사실은 닥터들은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과거에 아이들이 성장 과정의 문제점 같은 거를 이렇게 알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겠다 방향성 방향을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설계할 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상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